그때 등록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글자 그대로 등록이란 공부상에 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등기나 등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쉽게 말하면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뭡니까? 등기등록 대상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딱 하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뭐하느냐 하면 제외합니다. 왜? 취득세를 낼 거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등기를 위해서 내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등기 원인이 취득이면 뭘 내라? 그렇죠. 취득세를 내라. 등기 원인이 취득이 아니면 등록면허세를 내라. 그러니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취득세를 낼 거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단,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중에서 등록면허세에 포함되는 게 있어요. 즉, 등록면허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네 가지입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한대요. 그러면 면세점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50만원 이하짜리면 취득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하고 싶어요? 그렇죠. 등기는 하고 싶어요. 취득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뭘 내고 등기를 해라? 그렇죠.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 하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취득이 원인이 돼서 등기가 들어갈 때 이럴 때가 있고 취득 원인 없이 등기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당연히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 원인 없이 등기가 들어갈 때는 무슨 세금을 내고?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취득세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낼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뭘 내고 등기를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4개가. 그러니까 이 4개는 다 원인이 뭔데? 다 원인이 취득인데 뭘 낼 수가 없다? 취득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뭘 내고 등기해라?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기를 하러 딱 갑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물어보거든요. 등기 원인이 뭡니까? 취득 원인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내고 오십시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취득세를 내러 갔더니 낼 수 있대요. 그럼 뭘 내야 돼요? 그래요. 그런데 낼 수 없대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등기를 하러 갔더니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취득이 원인입니까? 아닙니다. 취득 아니고 그냥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냥 등록면허세 내고 오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면세점에 해당하면 어쩔 수 없이 뭘 못 낸다. 취득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등록면허세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두 번째는 취득세 제척기간이 지나버렸답니다. 총론을 안 배우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우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무슨 기간이라고 그래요? 제척기간. 제가 총론 부분은 보고시라고 그랬죠?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졌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때도 뭘 내고 등기하십시오?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하십시오 이야기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취득세 제척기간이 지나버렸거나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한다. 이 두 개는 뭘 낼 수가 없다? 취득세를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내라?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하십시오 이야기죠. 다 원인이 뭐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이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과세 대상 맞죠? 광어회가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걸 등록을 하고 싶으면 뭘 내야 돼요? 그래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에 따른 등록은 당연히 취득세를 내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원시취득일 때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내는데 원래는 취득세를 내고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원시취득, 즉 출원일 때인데 출원을 하게 되면 자원 개발을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취득세를 면제를 시켜줬어요, 국가가. 고마워. 그러니까 취득세 내지 마.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세금 내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서 등록을 하러 가려고 했더니요. 세금을 내고 오래요. 아니 취득세를 면제를 해줬는데 왜 세금을 내고 오느냐. 등록은 공짜로는 안 됩니다. 취득세 면제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등록은 돈을 내야 해줍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 뭘 내고 와야 될까? 그럼 취득세를 못 낸다 그러니 등록 면허세를 내고 오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끔 아주 일부 뭘 내는 경우도 있다. 등록 면허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취득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등록 면허세를 내는 게 아니라 승계 취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뭘 내야 되고 취득세를 내는 거고 원시 취득은 취득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뭘 내는 거고 등록 면허세를 내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소유의 차량 등을 외국인 소유의 차량 등을 무슨 취득했느냐 외국인 소유의 차량 등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뭐 했다는 소리예요? 수입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누가 납세운자? 수입하는 자가 납세운자예요. 그러면 차량은 등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취득세를 내야 돼요? 등록 면허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당연히 취득세예요. 왜? 우리 취득해서 수입은 누가 납세운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취득세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런데 이걸 무슨 취득했을 때가 문제냐면 연부 취득했을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연부로 취득했다는 이야기는 할부로 샀다는 이야기죠. 할부로 샀으니까 잔금을 치렀다 안 치렀다 아직. 안 치렀으니까 등록을 할 수가.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없죠? 그래서 취득세를 낼 때 무슨 세율로 내요? 기준세율로 내요. 취득세를 낼 때 몇 프로만? 2%만 내요. 왜? 연부로 취득을 했으니까 연부취득은 언제 취득세를 내요? 그렇죠. 매해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내요. 그런데 그 시점에 등록은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아직 등록은 안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무슨 세율를 적용해서 내는 거예요? 기준세율만 적용해서 내는 거예요. 기준세율은 등기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2%만 적용해서 내고 마지막 잔금 치를 때 그때 가서 잔금 치르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죠? 그런데 이미 매회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 냈어요? 안 냈어요? 냈으니까 등록을 할 때는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때 가서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원래 등기를 할 때 등기나 등록을 할 때 취득세랑 등록세를 같이 내버리면 같이 내고 등기가 들어가면 그냥 취득세 무슨 세율로 내면 돼요? 표준세율로 내면 돼요. 취득세 표준세율로. 그런데 취득세를 낼 때 기준세만 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등기에 대한 세금을 안 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취득세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잔금 치르고 나서 등록을 하러 가요. 그랬더니 세금을 내고 오래요. 왜? 취득세에서는 낼 때는 취득종만 냈으니까. 그럼 이제 취득세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만 내라고요? 등록면허세를 내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취득세 따로 내는 경우가 있고 등록면허세 따로 내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공부 목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취득세 문제에서 나와도 과세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나와도 과세 이 두 개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낼 때도 있고 뭘 낼 때도 있고 등록면허세를 낼 때도 있고 아셨죠? 하지만 이 두 개는 취득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뭘 내는 거고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고 이 두 개는 그래서 이 네 개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뭘 내는 경우다 등록면허세가 나올 수 있는 경우다 이해 되셨나요? 최근에 들어와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돼요 그리고 작년에 타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이 문제가 외국인 소유의 차량을 외국인 소유의 차량을 취득을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가로안의 단서가 연부취득은 아니라고 단서를 줬어요 그러면 연부취득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일시금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일시금을 주고 샀으면 바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세를 낼 때 등록세까지 같이 포함해서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죠 연부취득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게 연부취득이니까 취득세 별도로 내고 등록면허세 별도로 내는 거예요 연부취득이니까 이해되시겠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일주일치 연부취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나눠서 낸다고 보세요 등록은 일주일 지나고 나서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연부에 대한 취득세 낼 때는 2%만 내요 내일 연부에 대한 취득세 낼 때도 2%만 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딱 끝나고 나서 등록을 할 때는 그렇죠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록을 한다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줘버리면 취득세 표준세로 내는 거죠 진짜로 이해를 기회가 되는 건지 안되면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4개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뭐냐 등기 등록 대상이다 단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하되 4가지는 등록면허세에서 과세될 수 있다 광업권, 오업권, 양식업권 외국인 소유의 차량 등을 어떻게 취득했을 때 연부로 취득했을 때 한에서 그 다음에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했거나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해서 취득세를 낼 수 없을 때 그때는 취득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뭘 내고 등록을 한다?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누굽니까?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취득을 하는 자죠? 그때 취득을 하는 자란 꼭 등기 등록을 같이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당연히 뭐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등기를 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그 등기를 하는 사람이 납세무자죠 그래서 누가 납세무자? 등록을 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명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의자 그러니까 등기부에 표시되는 자가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거예요 등기부에 표시되는 자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적을 겁니까? 그 사람이 납세무자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제 이름으로 적으면 제가 납세무자죠? 제가 여러분들 이름으로 적으면 여러분들이 납세무자라고요 이해 되셨어요? 그게 내 거냐 여러분들 거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적힙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등기부에 적히는 사람이 무조건 납세무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등기부에 표시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권리죠? 그때 그 권리를 설정할 때도 등기가 들어가지만 뭐 할 때도 등기가 들어가요? 말소할 때도 등기가 들어가요 말소도 등기죠? 말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소는 등기부에 어떻게 표시하냐고요 그래 밑줄 그어요 줄 그죠? 그 줄 그는 데마다 한 번씩 세금 내라고요 화이트로 지우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때 설정일 때는 누가 납세무자냐면 그 권리자가 납세무자예요 권리자가 대신 말소일 때는 설정자가 납세무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설정이 나왔을 때 설정자가 나오면 안 돼요 절대 설정이 나오면 누가 납세무자? 권자 권리자를 줄여서 권자라 그래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했으면 누가 납세무자? 그렇죠 전세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누가? 저당권자가 그 권리자가 왜? 이걸 설정함으로 인해서 권리가 늘어난 사람이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을 했을 때 권리가 늘어난 사람은 누구냐? 전세권자 즉 세입자가 권리가 늘어난다고요 내가 이 공간을 이용을 하고 내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러면 누구의 권리가 줄어들어요? 집주인의 권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권리가 줄어드는 사람이니까 등기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등기를 통해서 권리가 줄어드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무자 권리가 늘어나는 사람을 권리자 그 권리자가 되는 거죠 대신 말소가 되면 다시 줄어든 사람한테 권리가 돌아가죠? 그래서 말소가 되면 그 의무자였던 누가? 설정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잖아요 설정을 할 때는 그 권리자가 설정자예요 권리가 늘어난 사람 권리자죠? 의무자가 권리가 줄어든 사람이죠 그런데 말소를 하게 되면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말소가 되면 설정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이 내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죠 그러면 그 저당권에 대한 설정 등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그래 은행이 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돈 빌리는 사람이 냅니다 실무에서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러면 대출 안 해주니까 빌리러 간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관행적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돈 빌리러 왔으니까 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설정하는 비용도 내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PD수첩이라는 게 있었어요 알아요? 거기서 한번 맞았었죠 왜 은행이 이렇게 갑질을 하느냐 법적으로 당연히 저당권 설정에 대한 비용은 은행이 내는 게 맞다 왜? 은행이 권리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데 왜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다 떠넘기느냐 은행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대출 약관에 밑에 보면 우리 그 보험 약관 보면 마지막에 엄청나게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거 있죠 거기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동안 은행 문 앞에 저당권 등기 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라는 걸 대대적으로 붙인 적이 한 번 있어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저당권 설정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자율을 좀 낮춰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그냥 설정이 나오면 누가 납세 무자? 권자예요 말소가 나왔을 때 누가 납세 무자? 설정자 아셨죠? 설정이 나왔을 때 설정자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